히히히 문재가 어떻게 되어있어? 문재인 선생님 지금 짜게 되는데 내가 누가 꺼냈어? 죄송해요 내가 메일을 잘못 꺼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겠지 근데 연락이 안 와 당연히 안 하겠지 이거 못 내린 사람 왜 그러지? 제발 받았네 진짜 존경스러워 아 쉬는게 없어 아 깜짝놨어 아 깜짝놨어 그럼 내일 보람이 안날거죠? 내일 너 보람이 여기에 해가지고 역시 여기 이 마우스는 10자리 10급짜리 쉬어가지고 미션이 좋게